그건 그렇고 상황은 나도 뻐꾸기를 통해 보고 있었다 설마 그런 식의 협박을 통해 특경대를 움직이게 할 줄이야 과연 듣던 대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감시관이군 이제 아셨겠죠? 우리 감시관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라고요 트레이너씨, 당신이 감시관님은 아주 무서운 분이다 당신도 그분을 너무 환하게 하지 않는 편이 좋아요 그 말로 미뤄볼 때 홍시형 감시관은 예전에도 이런 방식을 쓴 적이 있나 보군 앞으로는 되도록 자중해달라고 요청해야겠다 당장은 이걸로 특경대의 힘을 빌릴 수 있게 됐지만 그들 안에 우리에 대한 불이 깊은 불신이 생겨버렸어 장기적으로 보면 꽤 위험부담이 큰 방식이야 이번 일이 차후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겠군 아무튼 현재 그 지역의 현장 책임자는 감시관 홍시형이다 계속해서 그녀의 지시에 따라 자네 수집을 보조하도록 이대로 잊혀진 지하철에 나가서 차원종을 처치하고 돌아와라 적들에게 우리의 어금니 자국을 남기고 와라